이거 이 문도로 카정으로 가라고요? Q를 일단 Q부터 찍나 이거? W부터 찍는게 W부터 찍는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..뭐 부터 찍는게 좋아요? Q부터 야! 야 탑캐치 여기로 전멸쳐! 바보야! 짠! 살렸다 아 내가 Q 찍어가지고 살린거야 아 이 찍어야되는데 망했어 아아 아 이게 뭐야 야 왜 못살아 이 바보야! 아 왜 걸러가! 와우 시새러 팍 진짜 제너님 게임에서 만나면 다 찍어? 왜요? 아 되게 다를 다 여러분들 다 나를 트롤로 본다 왜 자꾸 나를 트롤로 보지? 나 시절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?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어 제너님 왜 영상은 존나 드럽게 못하는데 왜 실제로는 잘해요? 이런다고 형 이거 왜 안와요? 아 눈이 왜 안떠 아 이거 가면 따는데 그래 제너님 나 트롤로 보는 사람 야 그냥 이거 들고 해봐 그냥 그 모양 들고 해봐 아! 형! 형! 마했어! 이 캣 큐 존나 잘 피해 이 새끼 이거 라인 밀어줄까요? 형? 알았어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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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는 척하면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 이 새끼 두밍이 형! 야! 야! 왜 큐 존나 잘 피해 안 키 뭐지? 야야야야야 야 뱉어x2 아 이게 왜 큐 잘 피하냐? 아니 큐가 큐가 장난 아닌게 잘 피하는데? 야 왜 이렇게 잘 피해 쟤? 아 네가 못 맞추는게 아니라니까? 제가 잘 피한거에요 아이씨 따고 싶다 이거 하자 야 이거 미드 한 번 따야되겠다 이거 탑 탑이야 탑 야 이거 따야되 야 이거 궁 써 궁 금무 largely 이거 궁 맞춰야되 형 이거 궁 아이 형! 야 이새끼 무비 이거 말도 안된다니까이거? 야! 아니 им σ Remember 막걸 이아람 이렇게 탑캐지 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 좋아 고고고고고고고고! 따따 아 이새끼 왜 탈진이셔 음 샤넛 벽 어허어 탑캐즈 오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좋아 고고고고고고고고 땄다 아니 새** 왜 탈진이 있어 야 때려떼려때 bot 야 진짜 하앗 어딜가 이너라 빡터아 예스 아gal 아is 고이 막타 스고이 야야야야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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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루와 일루와 탑캐지 먹어! 저거 먹어야지 탑캐지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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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! 컴컴컴! 컴컴! 단단단.. 오케이! 하! 하아! 따! 아냐아냐 마..마영어 막타! 야 잡아! 하아! 나이스 나만 살면 돼! CS 챙겨주고 티브로 티브로 CS 챙겨주고 도망...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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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어라! 뱉어! 헉! 지져라! 지져라 탑캐치! 요긴나? 뭔데 이거 뭐하는데? 참을린 세면 세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들었습니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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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돼 이거 먹어야돼 야 이거 먹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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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타 일로와! 야 야 이거 먹어야돼 야 이거 어떻게든 먹어야돼 야 이거 W 개쓰레기 같은데? 야 W 안키는게 나을거 같은데? 야야 됐다 됐다 야 됐다 간다 야 갈거 그랬나? 야 나 집 가게 해주세 제발 하느님 제발 집 가게 해주세 제발 집 가게 해주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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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가게 해주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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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님 오우! 쉣 하느님은 존재해 하느님은 있어! 하느님 라이브! 라이브 하느님 하느님은 살아계셔 내 마음을 쓰게 살아계셔 하느님 하느님은 하느님은 살아계셔 이제부터 교회 다닙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을때 천원 넣는척하면서 유이앙카드 넣었는데 헌금으로 이제 다시는 그러진 않을게요 아 근데 신드라가 너무 세 지금 못잡을거 같은데 저거 가능하니? 아 야 말이 무빙이 야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먹지마 야 그거 아닌데 야 난 간다 오 궁 야 무빙이 이거 뭐야 야 이 새키 무빙 이상해 야 무빙이 이거 말이 안되냐 야 이 시드라 이거 말도 안되냐 이 시드라 이거 야 이거 시드라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헬퍼입니다 이거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헬퍼입니다 이게 말이 안되요 이게 말이 안되요 저 말도 안되요 지금 몇번이나 이랬는데 이게 다 피합니까 어떻게 한대도 못맞고 어 이거 다 피합니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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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냐 이게 방구에요 이거 불로 먹었어요 빡쳐가지고 민망해서 민망해서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 기다려드리지 마세요 그냥 제가 못맞춘거에요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아 한두판이면 괜찮지 야 빨리 빨리 밀어봐 야 그거 빨리 믿어봐 아이 빨리 밀어봐 가 가 가 가 가봐 얘네는 잘 맞춘다니까 잘 맞추고 제가 잘 죽어요 아악 기본 살았다 에헤헤 이거 진짜 불쌍 야 근데 평탈이 개세다 거드 거드라 거드라 근데 이거 한타하면 그냥 신드라 쿵 맞고 뒤질거 같은데 체력댐 두개정도 가고 나머지 공속 올려도 몸빵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고고고고고 야 야 이 새키 봐봐 이거 헬퍼라고 이게 말이야 이 새키 방구야 말이야 이 새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메카타장인 줄 알겠다고요 닥쳐 잘 피하네 얘도 어어 자기들 아 막있다 으어어어 살려줘 야 탑회지 뱉어 어 여여여 투타 다 싹쓸이인가 싹쓸이 싹 싹쓸이 싹쓸이 투타 날라가 날라가 투타 다 잡을거 같은데 어 개세 개세 빡타 우와 투타 개세 내일 언제 언제 오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 언제 올지 살았다 헐 대박 나 나 갈까 나 갈게 나 갈게 나 오씨 좀 애들아 오씨 좀 애들아 오씨 좀 애들아 오씨 해 오씨가 필요해 됐어 오씨 확보 나이스 석세스 난 기다려주는 사람 아니야 운도 Q에 스탠틱 터져요 아 스마트게 하자 이거 불편해 자꾸 써서 쓰는거 아앗 우와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야여여여여 야야야야야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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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잡아 조조조조조조조조 가두리양식 카라킨 나 나 오씨 좀 주면 안되니 오씨 복 오씨 복 오씨다 빡타 아아 투타 너무 쎄 어어 빵 이새끼 진 이새끼 돌았나 아 끝났어 아 뭐야 아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에이 시시하다 그래도 이겼으니까 문도 공석은 개나 줘버려 흐흐흐흫 공석문도는 개나 줘버려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득